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꿈팅입니다. 오늘은요. 사각형 모양으로 모티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사각수세미의 이름은 사각 모티브 양면수세미고요. 양면수세미라고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요. 똑같이 생긴 면을 두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같은 모양으로 만드셔서요. 가장자리 부분을 붙여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평면수세미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아주 쉽고요. 얇으면서도 단단한 형식으로 오늘은 이 평면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샘플은 전부 다 세 가지의 색상을 사용해서 만들어봤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두 가지 그리고 흰색을 가지고 가장자리 쪽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두 장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안쪽에 있던 색상 중에 하나를 가지고 테두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각 모티브 양면수세미는요. 모사용 6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봤고요. 이 양면수세미의 크기는 한 면의 길이가 12cm가 나오게 됩니다. 12cm, 12cm짜리 정사각형 모양의 양면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모티브 양면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하나 먼저 가지고 오시고요. 저는 연한 보라색 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실 때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편하신 스타일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매듭을 하나 지어놓을게요. 매듭을 이렇게 하나 지어놓고요. 여기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슬에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고요.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먼저 올려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고 제일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 기둥코까지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엔 세 번째 한길긴뜨기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셔서 이번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을 넣어주시는데요. 사슬 세 개로 사이를 좀 벌려주세요. 사슬이 하나, 둘, 셋 자, 사슬 세 개로 사이를 좀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엔 다시 실을 감아서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엔 둘, 셋 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세 개로 사이를 벌려주세요. 자, 지금 첫 번째 남부터 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중이고요. 사슬 세 개짜리 줄은 사각형의 모서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슬 세 개를 주셨으면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양길긴뜨기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 코를 넣어주시고요. 모서리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사슬 세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감아서 이제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양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양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코 양길긴뜨기를 뜨고 나셔서 사슬 세 개로 모서리를 또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단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셔서 밑에서부터 또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나셔서 한 번 더 빼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총 12코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세 개짜리 세트가 총 네 번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꼬랑지실들이 있는데요. 이 꼬랑지실 중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잡아 다니셔서 안쪽을 좀 오므려주시고 그리고 이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단이 끝이 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을 가지고 오셔서 두 번째 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에 들어가는 색상의 실로 보라색깔 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보라색 실로 두 번째 단 뜨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단에 들어가는 코들은 이 모서리 부분에만 코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군데의 모서리 중에 한 곳에 먼저 바늘을 끼워주시고 뒤쪽에서 진한 색상의 실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도 넣어주세요. 자, 기둥코까지 두 개가 나왔고요. 실을 감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도 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셔서 여기서도 사슬로 사이를 벌려주시는데요. 여기도 사슬 세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로 또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양길긴뜨기 하나 둘, 셋 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시면 이 모서리 부분에만 한길긴뜨기가 총 여섯 개가 나오고요. 세 코랑 세 코 사이에는 사슬 세 개로 이 모서리 부분을 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서리에서 모서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들이 들어가면요. 실을 감아서 편물을 완전히 돌리시고 옆에 있는 이 사슬 세 개짜리 모서리 쪽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에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떠주시면 또 모서리가 하나 나왔어요. 사각형의 모서리 총 네 군데 나올 거고요. 지금 두 군데를 만들어놨습니다. 실을 감고 편물을 돌리셔서 이 옆에 있는 모서리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 그 다음엔 세 개 자, 한길긴뜨기 세 코 넣고요. 그 다음엔 사슬 세 개로 또 사이 벌려주시고요. 실을 감고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여섯 코를 넣어주시면서 모서리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로 가셔서 마지막의 자리에도 한길긴뜨기들을 떠주시면 돼요. 자, 우선 세 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둘 셋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로 사이 벌려주시고요.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코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모서리 부분에서 총 여섯 코의 한길긴뜨기 나오면서 두 번째 단의 코들은 전부 다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단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시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해주시고요. 세 번째 단도 이 모서리 부분에 코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모서리까지 자리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쪽 코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대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코에서도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도 빼뜨기로 자리를 이동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 나서 사슬 세 개짜리 줄 있는 곳까지 한 번 더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서리에서 코들이 또 들어갈 거고요. 모서리엔 또 한길긴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우선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고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더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지금 이게 세 번째 단인데요. 세 번째 단 모서리도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이의 사슬 세 개로 모서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엔 다시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또 떠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세 번째 단의 모서리 부분에도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여섯 개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 옆에 있는 모서리까지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그냥은 넘어가시기가 힘들고요. 이 자리에서 사슬을 주시는데 사슬 네 개로 줄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개짜리 줄을 만드셔서 이렇게 옆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요. 옆에 있는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또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자,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고 나시면 사슬 세 개로 또 사이를 벌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다시 그 자리에 세 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 하나, 그 다음엔 둘, 셋. 한길긴뜨기 세 코짜리 세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모서리 가셔야 되는데요. 중간 부분엔 사슬 네 개로 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줄만 드셔서 옆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모서리 부분에 코들을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단에서는 이 모서리 부분에 코들은 여섯 코씩이 들어갈 거고요. 가운데 부분엔 사슬 네 개로 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들을 전부 다 넣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서리에 코들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사슬 네 개로 줄도 만들어 줬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셔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빼뜨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 하셔서 이제는 이 진한 색깔 실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 보라색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에서 뜨고요. 맨 마지막에 테두리 부분에서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네 번째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실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을 떠주시는데요. 네 번째 단도 모서리부터 코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코랑 세 코가 있던 사이 모서리 중에 한 곳에 바늘을 먼저 끼워주시고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두 개만 주세요. 자, 네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긴뜨기들로 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뜨기 기둥코를 하나 만드시고 나면 실을 감고 지금 이 자리에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 우선 긴뜨기가 두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 실을 감아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이 진한 색깔로 한길긴뜨기들이 나와 있는 자리 중에 첫 번째 코부터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 자리에서도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실을 감고 그 다음엔 옆에 코로 가시면서 긴뜨기 하나를 또 넣어주세요. 이제 각각의 자리에 긴뜨기가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세 번째 한길긴뜨기 위죠. 이 자리에서도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는 두 코가 나왔고요. 그 다음엔 각각의 자리에서 긴뜨기 하나씩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네 개로 줄이 나오는데요. 우선 실을 감아서 이 줄 위에 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긴뜨기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이번엔 긴뜨기가 아니고 긴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긴 한길긴뜨기는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지금 떠났던 밑쪽으로 내려가시면 두 번째 단에 한길긴뜨기 세 코랑 세 코가 있던 사이 고랑이 있는데요. 그 고랑까지 바늘을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리시고 뒤에서 흰색 실을 걸어서요. 앞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자, 앞쪽으로 데리고 오셔서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쭉 잡아 다니시면 고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긴 한길긴뜨기를 만드는 거고요. 우선 이 자리에서 두 줄을 한번 빼시고 그리고 나서 두 줄을 또 한번 빼시면서 긴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긴 한길긴뜨기가 나오면은요. 다시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긴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자, 뒤쪽으로 바늘 끼우시고 앞쪽으로 흰색 실을 데리고 오셔서 위로 올리실 때 요 밑에 부분을 잡고요. 실을 잡아 다니시면 키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에 길게 고리가 걸리면 두 줄을 한번 빼서 바늘에 고리 걸어주시고 두 줄을 한번 더 빼주세요. 그래서 긴 한길긴뜨기는 가운데 부분에서 두 개가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자, 두 코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이제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뒤에 보면 사슬 네 개짜리 줄이 있었고요. 그 줄에 걸어서 이 자리에 다시 긴뜨기를 하나 또 떠주세요. 자, 이 자리에서 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단에 사슬 네 개로 이렇게 옆으로 줄이 가 있었는데요. 그 위쪽으로 코가 총 네 개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양쪽에는 긴뜨기 하나씩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코를 넣어주시고 나면 다시 긴뜨기 뜰 거고요. 실을 감고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마무리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늘 끼우셔서 여기도 긴뜨기 바로 하나 넣어주세요. 자, 긴뜨기 하나 들어갔고요. 실을 감아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끼우시면서 여기서도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에서도 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옆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으로 가셔서 여기에 긴뜨기 두 코를 더 넣어주세요. 긴뜨기 하나 그대로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자, 요렇게 떠주시면은 한 면에 들어가는 코들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는 긴뜨기가 6개가 들어갔고요. 가운데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반대쪽에도 긴뜨기 6개입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코가 한 면에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14개짜리 코를 만들고 나셔서 여기서 모서리를 주시는데요. 이 네 번째 단에서 모서리는 사슬 두 개만 주세요. 자, 키가 작은 부분이라서 사슬은 두 개만 줬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다시 이 모서리에 긴뜨기 두 코를 넣겠습니다.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모서리 부분에는 이제 긴뜨기가 총 4개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실을 감아서 밑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 끼워주시고 각각의 자리에 긴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두 번째 자리에서 긴뜨기 들어갔고요. 세 번째 자리에서도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각각의 자리엔 긴뜨기 하나씩 들어갔으면 이제 가운데 부분 줄이 나올 거고요. 줄 위에 긴뜨기 하나 먼저 넣어주시고 실을 감아서 이번에 한길긴뜨기인데요. 이 진한 색깔로 떴던 세코랑 세코 사이 고랑에 바늘 끼우시고 뒤쪽에서 흰색 실을 걸어서 앞으로 데리고 오실 때 이렇게 위로 올려서요. 키를 키워주세요.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한길긴뜨기 하나 떠줬고요. 두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주셔야 되잖아요. 실을 걸어서 앞쪽으로 쭉 잡아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시면 가운데 부분엔 긴 한길긴뜨기 두 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긴뜨기로 다시 바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줄 쪽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나면 한길긴뜨기 코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리에 긴뜨기 하나씩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자리에서도 긴뜨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모서리 쪽으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럼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 두 코를 더 넣어서요. 코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두 코까지 떠주시고 나면 이제는 사슬 두 개로 모서리 만들어주시고 편물을 돌리셔서 옆면에 코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네 번째 단에는 대부분은 다 긴뜨기 들어갈 거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서만 한길긴뜨기 두 코씩을 넣어주시면서 길이를 좀 길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시면서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요.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드를 거의 다 넣었습니다. 긴 한길긴뜨기 두 개 넣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자리마다 긴뜨기들을 넣었어요. 이제 모서리 왔고요. 모서리 부분에서도 긴뜨기는 두 코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긴뜨기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 자, 이제 모서리 부분에 긴뜨기 코들은 전부 다 들어갔고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도 필요하죠. 네 번째 단에서 마지막에는 사슬 두 개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죠. 사슬 두 개가 있는 기둥코 중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끼우시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네 번째 단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모양이 거의 다 나왔고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흰색 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코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에서는 다시 한길긴뜨기가 들어갈 거고요. 이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이제는 옆에 있는 코부터 각각의 자리에는 한길긴뜨기를 그냥 하나씩만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두 코 나왔고요. 그 옆의 자리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의 자리로 가셔서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자리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떠주시면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14코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코들을 전부 다 넣겠습니다. 모서리 가기 전까지 각 자리마다 한길긴뜨기들을 하나씩을 넣고요.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지금 이 가운데 부분에서만 총 14코가 나왔습니다. 2, 4, 6, 8, 10, 12, 14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서리 부분이죠. 여기 사슬 2개로 모서리를 만든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코 늘림을 할 거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2코를 더 떠주세요. 자, 이 모서리에서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그 다음엔 모서리 만들어주시고요. 사슬 2개로, 사슬을 2개로 모서리를 또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실을 감아서 지금 이 줄에 다시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 사각형은요. 양쪽 모서리에서 코가 늘어날 거고요. 이제부터 한 면에 한길긴뜨기에게서 총 18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서 14개였고요. 양쪽 모서리에서 두 코씩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개의 한길긴뜨기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끼우셔서 바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서 둘, 셋,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서도 떠주시면 돼요. 각각의 자리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까지 오시면 모서리 안쪽에서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더 늘려주세요. 그래서 이 한 면에 코의 개수는 총 18코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끝에 자리까지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한 면에 한길긴뜨기 코들이 총 18개가 나오게 만들었고요. 지금 이게 다섯 번째 단에서 들어가는 코수입니다. 자, 18코를 만들고 나시면 사슬 두 개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 편물을 돌리셔서 옆에 면의 코들을 떠주시면 돼요. 자, 실을 감고 지금 그 줄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더 떠주세요. 하나, 둘. 자, 모서리에서 코 늘리는 중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자리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떠주시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코에서는 이 코 자리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수세미 실은 털 때문에 더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 사이에 끼우는 게 어려우시면 지금 그 줄에 그대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코로 가시면서 이제부터는 각각의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는 분들은 코 위 자리에다가 코를 떠주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시면 모서리 부분에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각 자리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모서리 부분에서는 두 코씩을 더 넣어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단을요. 끝에 자리까지 코들을 전부 다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의 이 끝에 자리까지 거의 왔어요. 각 자리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들어갔고요. 이제 모서리 남았습니다. 모서리는 바로 이 가운데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 코를 먼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로 사이 벌려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죠.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입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코들을 전부 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단 마무리하실 때는 기둥코를 찾으셔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대로 빼뜨기해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하셔서 이제 이 실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요. 사각 모티브에 한 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떠났던 색 그대로 해서 한 장을 더 떠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안쪽의 색깔을 다른 색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뒤를 돌려보시면 이 색상을 바꾸면서 꼬랑지실들이 나와있는데요. 이 꼬리실들은 미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랑지실 전부가 정리가 됐으면요. 지금 떠났던 면하고 똑같이 생긴 면을 하나를 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하나를 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코스에 같은 색상으로 두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네들을요. 안쪽하고 안쪽을 보게 해서 이렇게 겹쳐주시고요. 그 다음엔 테두리로 가장자리를 묶어주시면 이 평면 수세미는 전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테두리 색상은 이 안에 들어갔던 연한 보라색 넣어주셔도 되고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오셔서 테두리를 넣어주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다른 색상으로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원하는 색상 갖고 오셔서 테두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에서 저는 진한 보라색깔로 두 면을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시작하실 때는 모서리 중에 한 곳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면하고 뒤에 있는 면이 같아서요. 두 면을 잡고 가운데 고랑 쪽으로 바늘을 끼워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보라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사슬 하나를 주세요. 자, 여기 테두리는 짧은뜨기로 전부 다 들 거고요. 우선 모서리에서 짧은뜨기 하나를 만들고 나시면 이제 각각의 코마다 바늘을 끼워주시는데 앞에 있는 코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뒷면에서도 그 자리에 바늘을 끼우셔서 여기서 두 면을 잡고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이나 뒤를 하나 고정을 시켜놓고 하세요. 그래서 앞면, 뒷면을 잡아서 코를 하나 끼우시고 그 다음에 뒷면 쪽에서도 바늘을 끼우셔서 두 장을 잡아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는 그냥 각 자리마다 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 모서리 끝에 있는 자리까지 짧은뜨기들을 전부 다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면을 같이 잡아서 짧은뜨기를 떴고요. 모서리 나오기 바로 전까지 코들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앞면, 뒷면을 같은 코 자리에서 잡아서 짧은뜨기를 했고요. 이제 모서리 부분에 바늘을 끼우시고 여기서도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떠주시고 사슬 하나만 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한 개를 더 넣어주세요. 모서리에는 짧은뜨기가 두 개 나오게 될 거고요. 사이에는 사슬 하나만 주셔서 살짝만 꺾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옆면을 가셔서 각각의 자리에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시고 두 장을 같이 바늘을 끼우셔서 다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요. 각 자리마다 짧은뜨기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모서리 쪽에서는 짧은뜨기가 두 개인데요. 짧은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모서리 부분에 코들은 적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자리까지 두 장을 붙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의 끝에 자리까지 왔습니다. 두 장을 붙여가면서 짧은뜨기를 전부 다 했고요. 마지막에 모서리 전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었어요. 이제는 이 앞쪽에 모서리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 하나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고리 만들 분들은 이 자리에서 고리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고리는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사슬을 길게 주시면 되고요. 사슬을 18개에서 20개 정도로 긴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사슬줄을 줬습니다. 사슬은 20개를 줬고요.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는 여기 기둥코로 짧은뜨기 올라갔던 자리 위에 코에 바늘을 끼우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 하시면서 이 실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이 테두리 부분이랑 고리까지 전부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실들은 이 안쪽으로 다 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꼬랑지 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꼬랑지 실은 돗바늘 갖고 오셔서 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꼬리실을 돗바늘에 연결을 했고요. 이 매듭이 있던 쪽 뒤쪽으로 바늘을 먼저 보내주시는데요. 우선 이 밑에 쪽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듭이 지어지면서 또 이 위에가 좀 톡 올라와 있는 자리를 바늘 끼우셔서 밑쪽으로 잡아 다니셔서 매듭을 좀 작게 만들어서 이 밑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색상으로 코들이 들어있는 쪽으로 바늘을 끼워서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꼬랑지 실은 이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다니시고요. 그 다음엔 이 꼬리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실을 이 안쪽으로 넣어서 실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사각 모티브 양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얘네들 두 장을 붙여서 짧은뜨기를 하면서 살짝 울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요. 위쪽을 이렇게 잡아 다니셔서 평평하게 펴주시고 모서리 부분 끝을 이렇게 잡아 다니세요. 위쪽으로. 그래서 각이 좀 지게 해서요.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떠주시면은 사각 모티브 양면 수세미 완료가 된 거고요. 일반 실로 떴던 애는 내려놓고요. 수세미 실로 떴던 애 보시면은요. 얇으면서도 단단하죠. 모양 자체도 쉽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티브 수세미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각 모티브 양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